1시간 전 있다. 네. 또 뵙겠습니다. 아 근데 혼자 연미복이 전 넥타이는 마티네라서 넥타이 하신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네 오후 전에 하는 공연들은 연미복 말고 넥타이. 아니 나 몰랐어요. 아니 줘서 입었어요. 왜 얘기 안 해줬어요? 뭐 누가 얘기를 해도 돼. 아 그래요? 그리고 꼬리 달리는 옷을 입은 분은 아무도 없네요. 네 전부 다. 저 보통 지휘장님 저렇게 입지 않으세요? 네. 두 분 앉으셔서요. 앵콜고리 시작할 때 제가 특별한 사인 안 드리고 두 분이 같이 시작해 주십시오. 그러면 저희 저랑 같이 사러 뽑고. 네네. 특별 무대구나. 선물 같은 시간. 배달. 아 키가 달랐구나. 네. 어쩐지 다를. 위로한다. 다 저를 쳐다보셔서. 대박. 왜 그러지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할까요? 알겠습니다 선생님.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제가 배달을 해놓고 가겠습니다. 저쪽도 한번 쳐다보고. 한 번 더 해보셔야 되나요? 아니면 충분하세요? 전부터 한 번 더 해보면.